아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우와 미끄럽다 여기서 일어서면 대갈방 날아가는 거예요 아우씨 조심조심 자 오늘은 1월 11일 아주 새해 인사드리기 늦지 않은 날짜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토끼처럼 공중공중 높이 그리고 또 멀리 도약하는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바라고 또 바라바라 하겄습니다. 암튼 저는 지금 이른 아침 떠들어 제끼기 좋은 시방에 나와있는데요. 사실 뭐 잡으려고 나온 건 아니고 여러분들께 인사도 드릴 겸 이제 슬슬 몸 좀 풀어보려고 아침 운동 겸 나왔으니까 아가미 기대는 버려주시기 바람하지 않겄습니다. 자 그럼 2023년 진짜 진짜 리얼리얼 첫 캐스팅을 힘차고 위대하게 던져보도록 하겄습니다. 자 바다야 2023년도 안전하고 즐겁게 잘 부탁한대. 오늘 어차피 아가미 구경은 생각도 안하고 나왔고요. 오늘의 목표는 시원한 입질 한번 받는 걸로 하도록 하겄습니다. 제가 지금 자리 잡은 포인트는요. 날의 휴게소에서 서쪽으로 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자리를 잡았는데요. 이곳 앞바다는 전부 뻘밭이에요. 뻘밭 그래갖고 정신나간 망댕이나 정신없는 도다리 정도 나올 수가 있겄죠. 재수 좋으면 제발 제발 아무거나 한 마리만 부탁한대. 지금 계속 앉아있었더니 발꾸락하고 손꾸락에 감각이 없어졌습니다. 이러면 지랭이 끼기도 힘들겄는디 아무래도 계속 움직거려야지 될 것 같아요. 아이씨 오늘 날씨 따숩다며 이 거짓말쟁이들 씨. 아이씨 브랭. 사리사리 불가사리라도 좀 어떻게 해봐라. 어? 이 그지새끼야. 아 이제 볼당국까지 얼어갖고 말도 제대로 안 나오네. 아무래도 가까이 쳐가지고 돌 틈에 있는 놀래미 새끼라도 한번 당겨봐야지 될 것 같아요. 일단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씨 어디까지 나간거야. 아이씨. 아이씨 재자. 아이씨 걷어올리다가 밑에 걸렸어요. 아이씨. 여기 살얼음 얼어갖고 미끄러운데. 아이씨 조심조심. 최대한 몸을 낮춰갖고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이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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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럽다. 아이씨. 여기서 일어서면 대갈방 날아가는 거예요. 아이씨. 조심조심. 아이씨. 아아 Fed. 지금. 아침 9시부터. 11시까지 약 2시간 정도 낚시를 해봤는데요 입질한 탱이였고 꼼짝도 안합니다 꼼짝도 안해 더 앉아있다가는 진짜 아이스맨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앉아있다가는 진짜 손에서 얼음이 발사될 것 같습니다 하하하하하 암튼 오늘 새해 인사 겸 본격적인 낚시를 하기에 앞서서 살짝쿵 워밍업을 해봤는데요 저는 조만간 동해안에 가가지고 진짜 진짜 진짜로 본격적인 낚시를 조만간 해보도록 하겄습니다 아 추워 콧물은 계속 나오고 암튼 이상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저는 조만간 또다시 찾아뵙도록 하겄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다음 해봐요 얼음아트 우리 얼음아트 하하하하하 아하 아하 고맙습니다 가고 아하 감사합니다.